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두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목하게 하는 집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하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목하게 하는 우리 집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두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고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에 갔다가 또는 직장에 갔다가 학원에 갔다가 아르바이트 갔다가 정신없게 살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는 생활하고 이렇게 아침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선포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성추하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님들하고는 분명히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가짜로 듣게 되면 이 가짜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가짜로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대충 흘려서 듣거나 또 말씀 시간에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나 말씀 시간에 나도 모르게 졸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가짜의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게 된다면 그 진짜로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된다면 그 성도는 진짜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늘같이 금요일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을 금요기도의 말씀과 또 내일 핵심 메시지를 듣고 결정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 속에 서고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고 또 절대적인 미래를 발견하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무엇을 결정하는 모든 곳 속에 이유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스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히면서 아 맞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름대로 중요한 사건 속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글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 성전문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올랐고 그 물이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엔 허리에 그 다음에는 물이 가득하여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야하는 학교와 또 직장과 삶의 현장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는 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성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성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오 안에 있다는 것은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많은 응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 안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우리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땅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년들이 날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방향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 성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전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새생명 초청 주의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한 랩런트가 전도 대상자를 10명의 친구의 이름을 적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명을 적었기에 물어봤습니다 그 10명의 친구들을 다 전도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 전도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랩런트는 그 친구들을 다 교회에 데려올 수 없다 해도 전도 안에 있는 랩런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볼 때 영혼 구원과 전도의 간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년들이 새로운 피저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목하게 하는 짓뿐입니다 두 번째는 하목하게 하는 짓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목하게 하는 짓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목하게 만드는 짓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짓뿐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라는 짓뿐을 주셨는데 전도자로서 반드시 가져 있어야 될 영적인 감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감각이고 우상에 대한 감각이고 영혼을 보는 감각이고 시대를 볼 줄 아는 감각이고 후대를 볼 줄 아는 감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한 감각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감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요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데 예수 그리스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한 감각입니다 사단은 형상 우상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가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후진국 쪽으로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하고 있고요 또 유럽으로 가면 완전히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것이 스포츠입니다 유럽은 축구에 완전히 생명을 걸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0대들을 보면 음악이라는 우상과 게임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현장들마다 다 다른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시달려서 힘들어하는 영혼을 볼 줄 아는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보면 막 시끄러운 것이 동서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북쪽으로는 고구려 또 동쪽으로는 신라 서쪽으로는 백제가 자리를 잡고서 계속해서 영토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의 민족에 이간의 영이 들어와서 계속 싸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나라와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넵런트만이 보금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넵런트는 어린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에서는 오직 보금을 가지고 남은 자가 넵런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넵런트들을 놓고서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사단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넵런트들을 통해서 보금운동을 할 것이란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리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하목의 전도자로서 이 죄에 대한 영적 감각과 우상에 대한 감각과 영혼을 바라보는 눈과 시대에 대한 영적 싸움과 후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이 하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하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목하게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복음 메시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메시지는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성놈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 하목하게 하는 말씀이 복음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성놈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놈들이 그리스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응답서가 들어가는 성놈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목하게 하는 전도자로서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그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놈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